영화산업의 극장 수요 부진 장기화 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영화산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산업, 특히 극장 수요 부진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은 1분기에 극장 굉장히 어려웠지만 2분기 이후로는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할리우드 영화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 2분기인데요. 2분기에 영화 라인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콘텐츠 부족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도 지금 사람들의 영화관람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관 체인인 AMC, 리갈, 시네마크 등이 모두 다 폐쇄된 상태입니다. 3월 19일 기준으로 미국 박스오피스가 58%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 페이스대로 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박스오피스가 70%대의 감소로 3월은 마감이 될 것 같고요. 4월은 더 나쁠 것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극장 산업은 글로벌 산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1940년대, 50년대 TV가 보급이 되면서 극장의 폭발적으로 많았던 수요가 위축됐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년간 할리우드 배급사들은 강력한 시리즈물 영화들을 2분기에 다수 배치를 하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좀 크게 집행을 하는데요.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다 미국 시장 개봉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개봉을 통해서 수익을 증폭시키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리고 개봉을 예정하고 있던 대작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를 내놓게 되면 필패가 확실하기 때문에 개봉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라인업이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할리우드 영화를 제외하면 보통 2분기는 각국의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밀란을 비롯해서 최대 기대작인 Fast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9, 그리고 블랙 위도우 등 마블 영화 등 가릴 거 없이 지금 다 모두 다 개봉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극장주에 대해서 목표주가 좀 낮추는데요. CGV와 제2콘텐트에 대해서 주가 좀 낮추는데 각각 3만 천원하고 4만 천원으로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산출 방식을 Summer of the Part로 통해서 산출을 하였고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CGV는 400억 대 영업적자 이상하고 있고요. 제2콘텐트리도 드라마는 괜찮긴 하지만 극장에서 거의 한 100억 원 정도의 영업적자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합쳐보게 되면 한 58억 정도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요가 언제쯤 회복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장 산업이 위축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좀 가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언택트 소비가 지금 활성함에 따라서 OTT들 트라픽에 급증을 하고 특히 넷플릭스 등이 수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넷플릭스를 통한 OTT 소비가 극장 수요의 구조적인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년 전에 내놓았던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OTT의 빠른 확산이 극장업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OTT가 가장 잘 되는 국가는 미국인데요. 미국 사례를 놓고 보면요. 최근 수년간 극장 산업의 매출액이 절대 줄지를 않았습니다. 전미극장주연합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영화관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OTT 콘텐츠도 많이 소비를 한다. 즉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극장도 가고 넷플릭스도 본다라는 것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관건은 디즈니처럼 콘텐츠 회사가 횡성에 좋은 콘텐츠를 계속 내놓아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OTT의 골정의 요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싼 편이고요. 극장 티켓 가격이 약 35위안 정도인데 중국의 OTT 가격은 심하면 20위안 미만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격렬이 너무 심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기가 어렵고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OTT가 일부 대체제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극장 산업은 2021년이 되면 확실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모두 다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CGV, 제외 콘텐츠들이 모두 다 목표 주가는 이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증시가 받는 구간으로 가게 된 이후에는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좀 슬로우하게 갈 수 있는 회사가 극장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